두 번째 의료품 만나보겠습니다. 어? 도자기입니다? 근데 너무 작네요. 제 손바닥만한 도자기가 나왔습니다. 제 손만큼이나 작네요. 예, 아담한 도자기가 한 점 나왔는데. 원래 작은 고추가 매운 겁니다. 아, 그래요? 보통 물건이 아닐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깔은 영락없는? 청자. 청자죠. 문양도 좀 새겨져 있고요. 근데 작기 때문에 용도가 궁금한데 어떤 용도로 썼을까요? 이건 아니겠고요. 주병은 아닐 것이다. 술 담아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독한 술 같은 거. 입 부분이, 주둥이 부분이 이렇게 작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너무 작다, 주둥이 부분이. 오히려 따라줄 때는 이건 되지만 받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넣을 때 좀 힘들 것이다. 그럼 어떤 용도였을까요? 주병은 아니고. 약간 화병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꽃 한 송이를 예쁘게 딱 꽂아서. 꽃 한 송이 예쁘게 딱 꽂으면. 역시 기 선수는 여자니까 꽃 도자기 같았는데 저는 딱 그냥 술, 술. 독주. 네, 그냥 정화주 같은 거. 아주 귀인들이 이렇게 드시네요.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용도인지 의뢰인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아우, 젊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 오시겠습니다. 네, 아주 젊은 분께서 나와주셨는데 이 예쁜 도자기 본인의 소장품인지요? 아,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지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감정을 그동안 받아본 적이 없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진품 명품이잖아요. 제대로 한번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군요.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샀는데 직접 물어보기는 좀 애매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보죠. 위원님, 진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저 도자기는 고려청자가 맞죠. 고려청자. 우리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고려청자 처음 봅니다. 처음 보세요? 아니, 청자가 큰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작으면 처음 봐요. 이렇게 작은 거는? 네, 네, 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나오자마자 용도 궁금해 했잖아요. 김재혁 교수는 주병이다. 독한 술 먹는 주병이다. 기법의 선수는 아니다. 화병이다. 홍수환 씨는 주병으로 가겠습니다. 주병으로 가겠다. 위원님께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두 분은 주병이라고 하고 한 분은 화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 사실 맞히기가 쉽지 않죠. 저거니까. 그래서 사실 화장 용기 중에서 머릿기름을 담는 기름병이에요. 머릿기름을 담던 기름병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도가 굉장히 독특한데 여기서 깜짝 인형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환 씨가 지금까지는 인형 퀴즈 다 마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이 도자기는 머릿기름을 넣는 기름병이다라고 추정하셨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좁은 입구 때문 2번, 긴 목 때문 3번, 꽃무늬 때문에 4번, 날씬한 몸체 때문에 좁은 입구 때문에 홍수환 씨는 좁은 입구 때문에 네. 아, 이게 좁기 때문에 네. 왜죠? 왜냐하면 이게 실수하면 머리 기름을 바르는데 팍 쏟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스레 따를 수 있다. 홍수환 씨, 1번 좁은 입구 아,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이렇게 앞, 입구가 되게 가느다라는 거 보니까 확 쏟아지면 안 될 것 같은 기름이 또 확 쏟아지면 머리에 또 바르기 곤란하기 때문에 아니, 왜 나도 제일 앞자리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계속 따라하게 되잖아요. 아, 원래 그러면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엔 저쪽부터 그렇죠, 그렇죠. 다음엔 저부터 한번 저도 1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좁은 입구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위원님께 확인해보죠. 위원님 정답이 좁은 입구 맞습니까? 네, 잘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오잉! 올라온 저 도자기가 목이 길어서 사실 그 주변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사실. 예. 하지만 그 입구가 좁아요. 좁으니까 물을 담았다가 따를 때 사실 펑펑펑펑 하면서 튀죠, 물이. 그래서 튀지 않는 기름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기부비 선수 이거 누가 썼을까요, 이거? 어떤 분이 썼을까요? 네. 궁금하지 않나요? 머릿기름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분이시죠. 여자분이 썼을 것이다. 네. 여자분도 좀 고위층에 있는 그렇죠. 양반. 뭐 양반도 아주 아주 고위층이네요, 양반도. 고위층. 네. 맞습니까, 위원님? 고위층은 맞는데 고위층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고려 청자 저걸 볼 때 보통 귀족이나 왕실. 왕실까지 갑니까? 네. 그러니까 청자를 사실 만들려면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사실 저런 거 하나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문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양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꽃도 있고요.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문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100% 왕족이나 공주가 있습니다. 네. 일단 문양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여쭤보죠. 위원님, 일단은 가장 위에 있는 이 문양은 어떤 문양입니까? 여의두문이라고 해요. 여의두문. 여의라 여의라는 말은 이 사찰에서 고승이 설법이나 법회를 할 때 손에 들고 있는 용구예요. 머리의 장식 부분에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붙여진 이름인데 저것을 갖다가 그 여의두문이라고 해요. 그 여의두문이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꽃 문양을 또 봐야 될 텐데 이건 무슨 꽃 같으세요? 해바라기. 해바라기다.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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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다라고 하셨고. 김지영 교수는 뭘로 보이세요? 국화같이. 국화다. 홍수환 씨는요? 국화 같은데요. 국화같다. 해바라기는 좀. 네. 꿋꿋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잘 맞히셨어요 홍수환 씨 아주 잘 맞히시네. 국화 맞히세요. 국화는 늦가을에 아주 늦은 서리를 견디면서도 아주 청초한 모습을 잃지 않죠. 그래서 길상문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고상한 품위와 장수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국화를 받고 아랫부분에도 있었어요. 이거 뾰족뾰족한 산 같은 문양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뭘까요? 연꽃같이 이렇게 딱. 김지영 교수는 연꽃 같다. 연꽃을 이렇게 받쳐놓는 거예요. 민원님 이거 뭡니까? 맨 아래에 있는. 그거를 연판문이라고 합니다. 연판문. 어? 그러면 김지영 교수는 말해. 네. 연꽃이라고 그러셨는데 맞죠. 연판문. 왜냐하면 받쳐놓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연판문이 연꽃잎을 펼쳐놓은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문양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도자기가 비범성과 청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도자기의 어깨 부분이나 밑에 둘레 부분에 저러한 문양을 많이 넣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인형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또요. 수환이 형 따라가야지. 과연 김지영 교수가 인형을 받아갈지. 자 보면 이 도자기의 문양들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그렇다면 이 문양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걸까요? 1번. 붓으로 그림을 그린 거다. 2번. 그림틀로 찍은 거다. 3번. 조각칼로 새기고 각각 다른 색의 흙을 채워넣은 거다. 4번. 꽃을 말려서 붙인 거다. 3번. 잠. 아니. 먼저. 제가 하려고 하려고. 내가 3번 하려고. 좀 같이 한 거지 뭐. 김지영 교수님.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각칼로 새겨서 각각 다른 색의 흙을 채워넣은 거다. 홍수한 씨도 그러면 3번. 김지영 교수님 같은 의견이고. 기법의 선수.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약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저도 3번이에요. 배웠었던 기억이 나요. 어렴풋하게. 어떤 기법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상감 기법. 상감 기법이다. 기법이라고. 알겠습니다. 제발 막히네. 과연 세 분 모두 정답일지 확인해보자. 위원님 3번이 맞습니까? 네. 너무 잘 맞죠. 정답입니다. 허정출이 금메달 딴 것만큼 기쁜데. 이거 참. 예. 위원님 기법의 선수가 혹시 그게 상감 기법 아니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인지 또 여쭤보고 싶으세요. 오늘 저 의료품이 흑백 상감 기법이죠. 맞군요. 흑백이 들어가서 상감 기법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저거를 만들려면은 사실 나무 칼 끝이나 이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이 도자기 표면에 문양을 새겨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안에 이제 흑토나 자토 그리고 백토 이런 거를 넣어. 그래가지고 가마에 구우면은 흑토 흑토 자토나 흑토는 검게 나오고 하얀 건 백토는 하얗게 나와요. 구우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흑백 상감 기법이라고 우리가 칭을 하죠. 네. 몇 년쯤 됐는지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시죠. 위원님 재작연대가 어떻게 됩니까. 네. 고려청자 하면은 전성기가 있죠. 전성기가 12세기에서 13세기에 만들어진 거로 보이시죠. 오늘 나온 작품이요. 네. 12에서 13세기이면 고향 800년. 네. 800, 900년. 900년 가까이 된. 전기스칸 시대. 네. 굉장히 오래된 작품인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그 기름병인데 이게 큰 겁니까. 작은 겁. 네. 보통 화장기 오면은 전부 적죠. 근데 그중에서도 기름병이 좀 커요. 그중에서도 또 오늘 의뢰품은 좀 큰 편이다. 좀 큰 편이다. 이범혜 선수. 네. 아까 들어보니까 한 어림잡아서 8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혹시 고친 부분이 있는지. 네. 말씀 잘해주셨어요. 저거 보기는 완전해 보이죠. 800년, 900년 세월에. 저 어디에 충격이 있어서 주둥아리 부분에 조금 튀었어요. 주둥이 부분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아마 갖고 계신 분이 복원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게 이제 그 국화로 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게 뭐 물고기나 옛날에는 뭐. 학이나. 그치.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렇게 흐름을 거시는데. 굳이 저렇게. 네. 북하나 이러한 길상문이 들어가면 들어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네. 오늘 의뢰품에 새나. 무슨 뭐. 물고기가 들어가면은. 사실 희소성에 의해서. 아마 한. 오늘 평가에 대한 두 곱 이상. 효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 마음을 결정하시고. 감정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쇼감정단 세 분의 추천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수환 씨. 홍수환 씨. 450만 원. 기보배 선수. 700만 원. 김재엽 교수. 천만 원. 김재엽 교수. 왜냐하면 고려청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800년, 900년이나 된 세월 동안에. 물론 약간 이제 그. 고친 것도 있다 하지만. 그 세월에 묻어있는 그 보물은. 어. 천대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천만 원. 과연 의뢰인께서는 얼마나 희망하시는지. 아. 500만 원을 쓰셨군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와서 들어본 말씀들을 다. 아. 종합을 해봤을 때 좋은 말씀들인 것 같아서. 나름. 제 나름대로 듣고. 판단을. 내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과연 이 고려청자의. 추정감정가 얼마일지. 지금 바로. 비쌀텐데. 공개합니다. 입구에 지름이 좁아. 머릿기름을 넣는 화장 용기의 하나로 추정되는. 이 의뢰품의 추정감정가. 과연 얼마일까요. 10만 단위. 넘어갑니다. 100만 단위. 천만 단위. 천만 단위. 천만 단위. 와. 와. 김재현 교수. 두 개 주면 안 돼요. 정확히 맞춰요. 두 개 드립니다. 와. 오늘 저 의뢰품을 보면은 사실. 많이 보셨을 걸로 믿지만. 사실 형태가 참 이쁩니다. 잘생겼죠. 네. 거기다가. 보안도 여백을 두면서. 아주 단조롭게. 이쁘게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감안을 해서. 천만을 했는데. 만약에. 저게. 색깔만 약간 더 좋고. 구연부에. 상처만 적 없다고 하면은. 오늘. 평가액의 한. 두세 배. 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의뢰인 궁금한 점은. 다 풀리셨는지요. 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만족하시겠네요. 네. 좋은 소식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